지금 보이는 문장들을 두 번씩 읽어 볼게요. It was very hot last year. What did you say? Bless you. It's coming back this year. That's what you're going to get. That's what you're going to get. As you can imagine. 혹시 차이를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은 발음일까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오너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듣는 귀 축약형 편의 연장선으로요. 가차 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 가차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형은요. 이제 I've got you. 널 잡았다. 된 뜻인데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got you만 말하는 거죠. 그럼 왜 got you가요? 가차라고 표기될까요? 제가 지난 축약형 편들에서 말씀드렸죠. 축약형은 실제로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다. 이 녀석도 같습니다. got you를요.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거죠. 사실 이 가차는 축약형으로 부르기에는 딱히 글자 수가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발음나는 대로 표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새는 우리 한글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아무튼 그럼 왜 got you가 가차로 발음나느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t, d, 이 녀석들은 주변 환경에 아주 잘 휘둘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 t와 d가 y 소리죠. 이어 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이죠. 확실히 발음하기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요. t, d 소리가요. 이제 혀가 앞니 뒤에 닿는 반면에 y 소리, ya, ya는요. 입천장 중간보다 살짝 뒤쪽에 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하려니까 입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혀를 이제 t, d 소리가 나는 위친 앞니 뒤에서 이하 소리가 나는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d, y는요. 음, 자, t, y는 차 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장 중에 what did you say? did you 가 did you 라고 발음해서요. what did you say? 라고 하는 게 더 편하고 자연스럽죠. 우리가 흔히 이제 would you, could you 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만 더요. I'll send you the file.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까요? 네. I'll send you the file. 처럼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예문인 that's what you're gonna get. 에서요. 역시 what you 가 what you 라고 발음해서요. that's what you're gonna get. 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got you는요. 유가 강세가 없으니까 야금처리돼서 이어 처럼 소리나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설명드린 현상이 일어나니까 gotcha 라고 소리나고 표기한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이제 hit you, put you, about you 등으로 t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제 y 소리가 뒤에 오면요. ch 라고 발음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예시인데요. 이제 좀 낯선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it was very hot last year. last year 가 익숙하시죠? 근데 원어민들은 지금 설명드린 발음 현상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last year 라고 발음한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how much stress have you experienced in the last year? you'd had a lot of stress in the last year? in the United States last year? 그럼 this year 라는 발음은요? 물론 그냥 this year 라고 발음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어떤 원어민들은 이걸 this year 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 이 녀석도 원리는 오늘 설명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ass 발음 역시 이제 s, 역시 t, d 저런 앞니 뒤에서 소리가 나죠. s, 그러니까 그걸 뒤로 땡겨서 같이 발음하니까 이제 sh처럼 발음이 되는 거죠. this year, this year, we say this year, this year, five, now six years ago, six years ago, six years ago, six years ago. 또 서양 문화권에서는 재채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bless you 라고도 하는데요. 이 역시 원어민들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bless you 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and may the lord bless you, bless you. 마찬가지로 z 발음은 y 앞에서 z처럼 발음되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as you can imagine에서도요. 이제 화자에 따라서는 as you can imagine 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as you can imagine, as you can imagine, as you can imagine, as you can imagine. 이제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그럼 d, t, s, z 가요. 이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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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다 z, ch, sh. 소리를 변화시켜서 발음해줘야 합니까? 자 이미 중간중간 답을 드렸는데요. 다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어느 쪽에든 상관없습니다. 이 원어민 조차들도 원래 소리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you can get 대신에요. what you can get, get. 이렇게요. 그리고 blast you 대신에 blast you 처럼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listening 때문이죠. last year 를요. last year, this year, this year, 아니면 got you 를요. gotcha, I bet you 를, betcha. 이렇게 말하는 영어 화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그대로 알아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새로운 개념도 아닌 게 우린 이미 이 발음현상을 단어 안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graduate, actually, nature, mission, usual 등의 단어에서는 이미 t, d, s, z 가요. 야 앞에서 j, ch, sh처럼 발음이 되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 녀석들은 옵션 아니고요. 반드시 이렇게 발음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와 매우 비슷한 현상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해볼게요. 바로 이 단어들인데요. 사실 아주 잘 알려진 소리죠? 녀석들은 drive, dragon, train, tree 등 이제 d나 t 가요. r과 같이 쓰이면은 d, ch로 발음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죠. t, d는요. 이제 발음 위치가 앞쪽인데 r, r, r 소리는요. 입천장 뒤쪽이다 보니까 drive, tree처럼 발음하려니까 이제 불편하고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d나 t 를요. 뒤로 땡겨서 발음하다 보니까 d, ch, 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입술을 약간 둥글게 d, ch, 라고 먼저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둥근 상태를 유지해서요. r 발음인 r, 그래서 tr, draw,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방금 예시들은 다시 drive, dragon, train, tree와 같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drive는요. 영어로는 i라는 모음이 하나만 있는 한음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rive, 한국어로는 사음절인데요. 그게 아니고 drive처럼요. 한음절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에 대한 얘기는 향후에 제가 짧게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혹시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d, r, 혹은 t, r로 시작한 단어들을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인터넷 영어 사전들을 활용해서 발음을 비교하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d, ch, ch, 발음 의식해서 이 문장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발음이라는 게 운동과 같아서요.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정작 입 근육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마냥 쉽지는 않았을 건데요. 이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발음과 리스닝 컨텐츠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